항상 음악에 신취해 있는 어딘가 독특한 이 여자의 이름은 조이입니다. 말을 걸자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소심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여자 곧 전자발찌를 차게 됩니다. 미친 사랑의 끝 영화 체리씨 시작합니다. 라디오에 신청곡을 보내는 조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이 짝사랑남을 위한 선곡이죠. 그런 그가 파티를 연다는 소식에 동료에게 장수를 묻지만 막붙연 에게 밀릴 수 없는 집착의 조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이를 바라보며 또 망상을 펼치고 있는 남자가 있군요. 한편 와우 그녀의 짝사랑이 오늘 그녀에게 작업을 겁니다. 핸드폰을 찾으러 차에 다녀오겠다는 그녀 차 문을 열고 타는 순간 그녀의 입을 막는 남자 음악을 크게 틀고 음악을 듣고 그녀의 마음을 칭찬해 그녀의 입을 막는 남자 가기 가기 그녀의 입을 막는 남자 이 녀석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는 그 나의 입을 막는 남자 이 녀석은 이 녀석은 그는 뭐? 그는 수상한 낌새를 차린 경찰로 차를 멈춰 세우지만 아친놈은 엑셀을 밟습니다 순식간에 경찰을 치고 조이가 기절한 사이에 남자는 그녀의 핸드폰을 주어 유유히 사라집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고 그녀는 변호사의 권유로 전자발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의 빠른 손절 전자발찌 담당 경찰관은 그녀에게 설명을 마치고 역시 빠른 손절을 합니다 혼자 남은 그녀의 감옥생활 첫날 다리미로 머리를... 어우... 이게 되는군요? 브라이기로 놀다 정전을 시키고 다음 날은 TV로 조집니다 그 다음 며칠은 전화 돌리기 를 하다가 없어진 자신의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전화를 받는 미친놈 그리웠냐 묻더니 노래를 틀어주는데요 전화가 끊긴지도 모르고 구애의 춤을 추는 이 남자 적당히 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여전히 믿지 않고 이 상황이 갑갑한 조이 칼을 왜 봐? 너 설마... 수감 중에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된 조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터를 바르던 이때 담당 경찰관이 찾아왔습니다 음... 자연스러웠어 탈주 시도에 더 강도 높은 전화 감시를 받게 되는 조이 음성 확인에 쓰일 녹음을 시작하고 뭔가 맹한 이 경찰관 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요 와... 형... 형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경찰관 사랑에 빠졌군요 한편 그녀를 성가시게 구는 이웃들 을 참교육 시켜주려다 친절한 이웃을 만납니다 이야기도 듣고 식료품도 얻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조이 예쁜 나 섹시한 나 멋진 나와 놀다가 현타를 시게 맞았습니다 옷을 정리하다 문득 옥상 장미정은 이야기를 떠올리고 벽을 올라 봅니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에 매번 실패하고 조이의 전 직장에 전화를 하는 그녀의 스토커 나쁜 년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땐 역시 음악과 망치춤이지 조이에게 친절한 이 경찰관 조이에게 친절한 이 경찰관 조이에게 친절한 이 경찰관 그녀가 알려준 가수의 앨범을 사러 온 스토커, 아니 경찰건입니다. 설레는 손길과 더러운 눈동자. 수감이 된 채 시간은 흐르고 격리가 체질인 걸까요? 조이는 더욱 예뻐진 것 같군요. 암벽 왕이 된 조이. 능숙하게 암벽을 탑니다. 수신기와의 거리까지 계산하면서 말이죠. 벨이 울리는 순간 전화기를 놓치고 이런 할 수 없이 조이는 뛰어내립니다. 아이고, 언니 손님 오셨어요. 손님 맞이 복장으로 100점이군요. 암벽 타기로 몸매 관리도 한 조이. 응? 손 뭐야? 표정 뭐야? 혀? 간다고 이 자식아. 아이고, 잠깐만. 아, 잠깐만. 입은 왜 벌리는데? 그리고 여기 사랑과 망상에 혼자 공격받는 스토커가 있습니다. 새 라디오를 낡게 만드는 빌. 재판을 앞둔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조이는 스토커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빌은 그녀가 밖으로 나가 스토킹의 증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단, 아홉 시간 동안 말이죠. 고마움의 키스치곤 좀 지나네요. 아이고, 좋았어? 곧장 전 직장으로 향하는 조이. 스토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주소까지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의 방에서 그날의 가죽 자켓을 발견하는데요. 옷 뒤에 벽을 도배하고 있는 그녀의 사진들. 이때 누군가의 발소리. 조이, 가방을 놓고 도망칩니다. 이런 돈이 없군요. 6시까지 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거리를 달려야 하는데요. 언니, 달려! 과연 제 시각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5시 59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세이프. 하지만 그녀의 가방을 들고 스토커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들려오는 지역 음악방송 DJ의 목소리. 그렇습니다. 그가 바로 조이의 스토커였는데요. 긴장되는 순간. 웃지마. 미친 새끼. 드라이기를 틀어 건물을 정전시킨 후 조이는 옥상으로 도망칩니다. 그녀의 뒤를 쫓는 경찰관 빛. 조이는 스토커의 방으로 향해 벽에 무언가를 쓰더니. 안녕. 바라. 뒤늦게 도착한 스토커의 방. 조이가 남겨둔 증거가 있습니다. 조이가 남겨둔 증거가 있습니다. 조이는 눈빛 공격인가요? 스토킹의 증거는 찾았지만 조이는 사라졌습니다. 전자발찌만 남기고서 말이죠. 발을 포기하고 자유를 택한 조이. 그리고 여기 새로운 망상 스토커의 탄생입니다. 체리씨는 2003년에 개봉한 핀 테일러 감독의 영화입니다. 체리씨는 소중히 하다, 애정하다 라는 뜻의 영단어로 영화는 잘못된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화 속에 뚱뚱이 컴퓨터나 핸드폰을 보면 오래전의 영화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촬영 기법이나 배우의 스타일링은 지금 봐도 감각적인데요. 무엇보다도 주인공 조 에들러 역의 배우 로빈턴이의 미친 메모. 아.. 저 올리브색 눈동자의 건배. 이렇게 취할 정도로 예쁜 얼굴이 영화의 가장 감각적인 부분이자 매력적인 요소이죠. 사실 이 배우는 영화보다는 프리즌 브레이크나 멘탈리스트 등의 인기 드라마들로 덕후를 만들어내는 배우인데요. 다시 봐도 신비로운 그녀의 초록 눈동자. 크.. 치얼쓰. 스토커 때문에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 내게 된다니. 게다가 자칫하면 2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니. 완전 주옥 같은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방안에 꼭 갇힌 신세를 보니 이 시국에 눈물겨운 거리두기도 생각이 나면서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네요. 하지만 위트있는 촬영과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완벽한 선곡의 60, 70년대 팝송들이 영화를 아주 경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의 몸부림치는 어딘가 약간 잘못된 인물들과 함께 또 옛 띵곡들과 함께 레트로 감성에 젖어들고 싶은 날 영화 체리씨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 씨무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